한 번만 해봐주시면 안 돼요? 한국말로요? 야! 이것 봐! 이것 봐! 첫 페이지에 물에 빠져 죽을뻔 했다더라. 어떻게 생각해. 하지만 안 빠져 죽었잖아? 그건 네 생각이지. 우린 그냥 즐긴 것 뿐이라고. 뭐? 너 즐거움 몰라? 즐거움이란 마치 하하하하. 그래서 너 내일 공연 안 하겠다는 거야? 아마도? 너 왜 그런 말을 했어? 나의 부엌이 여기에 있단 말이야. 내 엉덩이가 여기 있단 말이야. 여기 있단 말이야. 내 엉덩이에 이 라인이 있다고. 엉덩이 여기 있단 말이야. 그 엉덩이 좀 치워줄래? 진짜요.